2부에서 계속 됩니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 내 이름은 G라인 멍청한 형 S라인하고는 달라도 한참 다르지 그동안 이 좁은 곳에 있느라 답답했죠? 제가 자리를 드릴게요 사람들을 많이 많이 괴롭혀주세요 너는 용감하지 난 잘생겼지 난 완벽하지 시작! 시계를 돌려봐요 도둑구형인가? 다른 데로 가 나 자잖아 왜 자꾸 장난이야! 유령! 말도 안 돼! 요즘 세상에 유령이 어딨어! 이건 꿈이야! 마냥 꾸멸까? 오줌 마려워! 차탄! 너 지금 이게 뭐 한 거야? 아니에요, 엄마! 저 오줌 안 썼어요!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아니라고? 창피해! 제가 싼 게 아니라 맞아요! 어제 유령이 나타나서 저한테 이랬다니까요! 너! 지난번엔 로봇이 나와서 지붕을 부숴다고 했지! 그런데 이번엔 유령이야? 비켜! 이불 빨개! 아닌데... 어릴 때는 다 그럴 수도 있지만... 아, 그러긴요! 나이가 몇 살인데... 오줌이나 싸구! 어머! 차탄이 이불에 씨를 했나봐요! 아니에요! 우리 탄이 오줌 안 썼어요! 어머머! 그럼 제가 들은 소리는 뭘까? 아, 차! 어! 그래! 바둑이가 쌌어요! 어제 탄이가 바둑이를 데리고 잤거든요 어머, 바둑이는 아니라고 하는데? 바둑아, 정말 네가 싼 게 맞니? 어머, 역시 잡종이라 어쩔 수 없군요 아, 그렇죠 뭐... 그럼 나중에 봐요, 탄이 엄마 바둑아, 이런 일로 우는 거 아니야? 울음 또? 미안해, 바둑아 타여간 장군이 엄마 눈치도 빨라 엄마! 다행이다! through u all 헐! 으아악! 싸인지 휙이이이인 бой sto 어떡해! 어마한테 또 야단 맞겠다! 아니지! 악의 증거를 없애면 되잖아! 좋아! 이 시계로 갑옷을 불러보는 거야! 록 카봇! 허! 시계로 부른 첫 번째 카봇이 우리라니 영광인걸? 역시 차단 넌 의리가 있다! 그래 무슨 일로 불러 나 친구! 그게... 이불 좀 빨아줘! 에? 이불? 갑자기 이불은 왜? 왜긴 더러우니까 빠는 거지! 너... 밤에 실수했지! 으악! 그..그게 사실은... 아참! 우리를 부른 이유가 겨우 오줌 싼 이불 때문이라니! 너 정말! 헉! 알레리 꼴레리! 알레리 꼴레리! 아니야! 이건 내가 싼 게 아니라 오줌 싼의 유령 때문이라고! 오줌 싼의 유령? 차단! 이거 판 변형이다! 그래... 안 둘 줄 알았어... 하지만 이불은 빨아줄 거지? 물론! 의리 있는 에이스가 빨아줄 거야! 알레리 꼴레리! 알레리 꼴레리! 물발데 의리는 무슨? 알레리 꼴레리! 그럼 안 해줄 거야... 네... 알았다... 119S로 트레스포메이션! 워터젯 발사! 타이프! 호크! 뒷차례! 으하하! 더러워! 건조! 체스트 토네이도! 창프를 뿌리면 벌레 끝 베이스 호크 제거 창피하게 나이가 몇인데 오줌이야 엄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야 장군이도 오줌 쐈어? 어젯밤에 유령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유령? 유령 나타난 거랑 오줌 싼 거랑 무슨 상관이야 유령이 나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쑤 어? 나도 그랬는데? 역시 뭔가 이상했어 그렇다면 빨리도 문을 열는 걸 보니 빨리 기다렸구나 그럼 시작할까? 저건! 널 기다린 건 내가 아니라 내 친구들이야! 친구들? 친구들까지 오줌싸게 하려고? 기특한데? 이게 뭐야? 나였구나! 자탄을 오줌싸게로 만든 녀석이! 에이쓰! 나 오줌싸게 아니거든! 너 때문에 우린 이불 빨래까지 했어! 도저히 용서 못한다! 안 되겠다! 길 도망가려고! 나도! 나도! 뭐? 어디로 간 거지? 뭐야? 놓친 거야? 놓친 게 아니라 사라진 거다! 그게 그거지 자! 자! 스캔! 으غ! 안 되겠다! кто! 열앓 Ass! udahay! 나한텐 세상에서 제일 강한 친구들이 있으니까! 오리라고 내가 너무 야빴군!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! 바닥아! 오줌마려! 나도! 뭔 곳이 오줌이 마렵다고 그래? 발바닥이 간질간질하고 몸이 꼬이는 걸 어떡하라고! 나온다! 저 시소리! 어라? 오줌이 안마렵네? 마렵구! 마렵구! 에이스 코쿡트론! 빨리 귀를 막아! 귀를? 그렇군! 빨리 청각 괴로우를 찾아내! 알았어! 오! 괜찮은데! 이럴수가! 그렇다! 앗? 오! 시익! 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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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! 아잇! 뭔 소리야! 어? 어? 이 느낌은 뭐지? 뭐가 자꾸 급하지? 어허허허허허허! 아하! 아무리 쉬소리 내봐라! 우린 안 들리거든! 그렇게 오줌쌍의 유령은 사라졌습니다 혹시 장군이 너 오늘도 오줌 싼 거 아니야? 내가 무슨 오줌을 쐈다고 그래! 오줌 싸서 엄마한테 야단 맞는 거 본 사람이 있다던데 쭈구야! 누가 바랬어! 누가... 비빔! 쭈구야! 누구야! 누구야! 쉿! 아니! 쉿! 헤이 샷아! 내 위에 올라타! 미래시 온! 늑대 트루! 나의 룩! 마이 선생이 삼촌 샷! 맘나면 두 개 특영 마이 스토와 아티! 나를 화나게 하지 말아요 헬로우 세이버! 우리 모두 함께! 로드 세이버! 언제나 비헌한 새 시계를 돌려봐요 헬로우 헬로우 카봇 카봇 너무너무 좋아 너무나 멋있어 헬로우 헬로우 카봇 카봇 우리들의 비밀로 못자 동차 카봇 무슨 일이 생길 때면 헬로우 언제든지 불러봐요 헬로우 따끈하당 물리치는 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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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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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